여러분 반갑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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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샥! 오반입니다 오늘은요 저만의 슬럼프 극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슬럼프라는게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뭐 연인간의 관계에서 슬럼프가 올 수가 있고 또 섹스도 그래 하다가 잘 안될 때가 있거든 오늘 내가 말하는 슬럼프는 이런 잭스같은 슬럼프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슬럼프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집중이 안될 때가 있잖아 가장 큰게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죠 성인이 되서는 이런 것들이 잘 안될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슬럼플로 극복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들 어떤 방법이든 이게 뭐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할 수 없어 여러분만의 방식이라는게 있는건데 근데 오늘 내가 얘기하는 방법은 약간 제가 봤을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뇌의 신경학과 연결된 뇌 나름대로 생각했을땐 그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 말하고 싶은거는 우리 인간의 뇌라는건요 굉장히 심플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있다는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못마땅한 것들 있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내가 2010년 5월 15일에 담배를 끊었어 담배를 끊다보니까 뭐 어떤 스트레스를 계속 받았던거지 그래서 지금만 생각해보면 다들 옛날에 그런 얘기했거든 담배 끊으면 뭐 집 한 채 산다 했는데 야 지붕 개뻘 나 술값이 훨씬 많이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술을 오질라게 처먹기 시작했단 말이야 따지고 보면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체자를 이제 뇌가 이제 다시 스캔을 한거고 그게 술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내가 느끼기엔 소탐대실인거 같아 오히려 술을 먹으면서 내 건강은 조금 더 악화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담배 직장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끊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직장생활은 보통 스트레스를 동반하니까 마찬가지로 뭔가 나는 또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잖아 그럼 저는 잠이 와요 갑자기 잠이 와 그래서 옛날에 여자친구랑 막 싸돌면 어 오빠 오빠 저 잠이 온다니까 진짜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잖아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걸로 풀고 우리 뇌는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빡친게 있으면 그걸 바로바로 해소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이걸 그대로 하시면 돼요 슬럼프라는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집중이 잘 안된다는 거잖아 보통 이걸 극복하는 방식은 어떻게든 이걸 계속 꾸역꾸역 잡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그 반대를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집중이 하기 싫다는 거지 공부하기 싫다는 거야 뇌가 야 씨발 존나 공부하기 싫어 야 씨 존나 일하기 싫어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면 그냥 놀면 돼 그냥 놀면 돼요 그러면 대신에 좀 스펙타클하게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일찌를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그날 한 걸 적어놓고 평점을 이렇게 적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걸 일단 좌우반전이다 F가 나온 날이 있단 말이야 F가 나온 날 뒤에는 항상 어김없이 좋은 점수가 나왔어 A플러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뭐 S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E E 내가 A, B, C, D, E, F로 먹이거든 E 안 좋게 나오잖아 다음날에 또 A 좋게 나와 보통 그래 보통 그렇단 말이야 이게 또 여기도 이제 E가 나왔잖아 E가 나왔는데 다음날은 이제 SS가 나오는 것들이지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굉장히 생산적으로 산 날에 대한 피치는 연속으로 잘 이어지지가 않아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가다가 A플러스 A플러스 이렇게 이어질 때도 있지만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피치가 아씨 발음이 안 돼요 피치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그 다음날에는 어김없이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진짜 무의미하게 하루를 살고 이게 놀고 먹고 술 쳐갖고 지내잖아 그러면 재밌지 근데 아씨 존댄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이잖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 그런 것 때문에 다음날에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그 인생이라는 게 그래 이게 진짜 근성으로 잘 안 돼도 억지로 부여잡고 이걸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중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인생도 그렇고 압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항상 이렇게 기억이 남는 삶을 만들라는 게 그 집중력 때문에 그래 우리가 집중력 있게 살았을 때 그 뭔가 가독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현격하게 높아진단 말이야 공부를 해도 그렇잖아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좀 뭔가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이런 것들을 어설프게 극복하려고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아살이 이걸 전부 다 놓아버리고 놓아버리고 여러분이 놀았을 때 그때 되면 이제 마음의 소리가 이제 말하는 거지 어바나 너 계속 이렇게 놀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야 여러분 좋대겠다 싶어도 그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거는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 나름대로 스트레스 극복 방법 중에 하나가 빡친 일 있으면 바로 행복 회로를 꼽아줘야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바로 행복을 바로 바로 꼽아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 옛날 여행 이야기 들어본 사람은 기억날 거야 내가 여행을 했을 때 지갑을 제가 다섯 번 털렸거든요 지갑을 1년 3개월 동안 다섯 번 털렸단 말이야 겁나 짜증 나지 그리고 특히나 해외에 나가게 되면 어차피 지갑 털릴 걸 예상을 해요 그게 그래서 여분의 지갑이랑 그리고 항상 이제 중요한 거 패스포드랑 뭐 카드 같은 것들은 숙소에 나다 숙소가 제일 안전하단 말이야 거기 놔두고 그 돈 들고 다니는데 뭐 보통 돈 들고 다니던 돈을 그래도 보통 한 20만 원 정도씩 들고 다니거든 그게 그렇게 들고 다니다 보면 털리잖아 겁나 열받는단 말이야 이게 옛날에 나 그 담배 필 때도 담배 그 옛날에 내가 담배 한 거 비 2,500원이었거든 그거 두 가지 세 가지 피다가 잃어버릴 때 얼마나 짜증 나 겁나 짜증 나잖아 그리고 라이터 같은 것도 하나 사다 잃어버리면 그 300원이 그렇게 아까워 근데 지갑을 잃어봐봐 그날 하루 종일 짜증 나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내가 몇 번 겪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게 극복하는 방법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행복을 다시 꼽아줘야 돼 지갑을 잃어버리잖아 바로 집에 가 바로 집에 가서 숙소 가가지고 바로 이제 카드로 돈을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지갑을 살고 돈을 조금 뽑아가지고 그걸로 양주를 사먹는다 양주를 사먹어 바로 행복으로 꼽아주는 거야 야 어차피 이 30만 원 박살났잖아 어차피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건데 내가 이걸로 계속 마음 아프고 머리 쓰는 것보다는 그냥 먹고 깔끔하게 잃자 그냥 양주에 촥 먹자 그러면 그러면 아살이 좀 괜찮아 진짜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나는 내 그런 뭔가 불편한 마음을 계속 끌고 가면서 하루 이틀 시간을 이렇게 버릴 수는 없잖아 그럴 바야 빨리 해방되는 게 낫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잃어버릴 때마다 항상 이렇게 비싼 수를 사먹거든요 이거 한번 해봐 나쁘지 않다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복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항상 그래 못마땅한 것들 뇌가 바라는 그 못마땅한 것들을 바로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보상을 해줘라 약간 이런 차원에서 내가 접근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짜 단점이 뭐냐면 세상을 살려면 그래도 좀 양심적인 새끼가 있단 말이야 내가 약간 양심적인 애거든 그럼 놀다 보면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양심 때문에 이걸 바로바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양심이 없는 새끼들도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런 애들은 진짜 노양심이라면 밑도 끝 없이 놀거든 이런 애들한테는 통하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 봐봐 지금 당장 여러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누워서 안 일어나잖아 넷플릭스 보고 있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은 야 이렇게 살면 너 좋대 라고 말하는데 에이 좋대구나 말구나 이러면서 계속 왜? 양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양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말하는데 나는 양심이 없진 않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말해보면 내가 뭐라고 말은 못 해주겠다 다만 보통 사람들한테는 아까 말했던 그 마음의 소리라는 게 있단 말이야 야 너 이렇게 살면 좋대 그 말에 이게 적극적으로 이제 귀 기리는 거죠 그리고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해주는 즉각적으로 이제 뭔가 못마땅한 걸 이제 딱 딱 딱 딱 꼽아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이제 더 집중도 있게 슬럼프가 오래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저만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